안녕하세요. 2학년 1학기 받아쓰기 구애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괜히 나 때문에 괜히 나 때문에 2번. 시끌벅적한 소리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3번. 마음처럼 잘 안된다 마음처럼 잘 안된다 4번.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5번. 타고 있는 거예요? 5번. 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6번. 조금 낯선 눈치였어요. 조금 낯선 눈치였어요. 7번. 내가 도와주었잖아 내가 도와주었잖아 8번. 컵을 쟁반에 받칩니다 컵을 쟁반에 받칩니다 9번. 셋떼를 쫓으려고 10번. 셋떼를 쫓으려고 10번. 눈이 휘둥그레지다 10번. 눈이 휘둥그레지다 10번. 눈이 휘둥그레지다 자신이 쓴 낯말과 화면의 낯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보세요 1번. 괜히 나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지다 2번. 시끌벅적한 소리가 3번. 마음처럼 잘 안된다 3번. 마음처럼 잘 안된다 4번.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4번.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5번. 타고 있는 거예요? 6번. 조금 낯선 눈치였어요 7번. 내가 도와주었잖아 8번. 컵을 쟁반에 바칩니다 8번. 컵을 쟁반에 바칩니다 9번. 헤떼를 쫓으려고 10번. 눈이 휘둥그레지다 10번. 컵을 쟁반에 바칩니다 이상으로 2학년 1학기 받아쓰기 9회가 끝났습니다 틀리는 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5번. 컵을 쟁반으로 4번. 마산 4번.isin Arm 4번. 5번. 5번. log fram